안녕하세요 시골길 샘픽입니다. 포르투갈에서 캠핑 11일차입니다. 오늘은 큐아이오스에서 파르긴 나트럴다 세하다 에스트렐라까지 가서 정착할 예정입니다. 아따 이름도 길다. 오늘이 벌써 캠핑 11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제 슬슬 집쪽으로 방향을 들어갑니다. 떠나기 전 바다가 그리울 것 같다며 한 번 더 바닷가를 걸어보자 합니다. 여기도 여름 휴가철엔 윈드서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듯한데 이런 푸른 바다 위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밸런스 맞춰가며 바람을 타는 기분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다야 안녕 또 보자 릴라는 아마도 호주 시드니 살 때가 그리운 모양입니다. 그땐 우리도 이런 바닷가 앞에서 살았었더랬는데 지금은 바다 대신 산과 강과 호수를 벗삼아 살고 있습니다. 바다는 아시지만 다 가질 순 없지 뭐. 그래도 유럽 살아서 좋은 건 이렇게 여행이 용이하니 이걸로 퉁치면 되지 뭐. 오늘도 몇 시간을 달려야 할지 모릅니다만 밖을 내다보며 요래요래 달리는 것도 꽤 즐거움이 있습니다. 풍부자 아제릴라는 혼자 신이 났습니다. 시끄럽데이 잠 좀 자구로 그대는 즐기시오 허나 나의 단잠은 깨우지 마소. 제발 안아 차까지 들썩들썩 거립니다. 언제 끝나려나 기다리는 중입니다. 근데 이때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캠핑도 길어지니 자꾸 미쳐가는 듯 합니다.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드는 생각. 이게 정말이지 체력과의 전쟁이지 싶습니다. 날짜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여독도 쌓이고 피로감도 같이 늘어납니다. 더 제일 체력 엄마는 중간중간 좀 자줘야 합니다. 릴라는 너 자느냐고 좋은 구경 다 놓쳤다며 아쉬워합니다만 야 일단 살고보자 자다 눈뜨면 요래요래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. 오늘 가는 캠핑장은 도심지의 때가 묻지 않은 엄청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되시겄습니다. 뭐 사람 구경이 힘들 것 같은 아주 깊숙이 있는 시골마을입니다. 산골짜기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서 드디어 캠핑장 도착입니다.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깊숙한 시골에 캠핑장이 있다니 도심지 출신 엄마는 그저 놀랍습니다. 이게 내비 지도인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이 큰 개가 와서 인스펙션을 먼저 합니다. 킁킁 냄새 맡더니 통과시켜줍니다. 그러더니 아주 우리 자리 앞에서 확 들어 누워주시면서 실내의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. 처음에는 이게 개인가 고민가 뭔가 살짝 고민했다랬습니다. 아무리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지만 이게 털이 털갈이 하다가 멈춘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보다 더 프렌딜리 할 수는 없습니다. 이 캠핑장에 머무는 팀은 단 세 팀입니다. 한 팀은 콘스탄트에서 오신 독일 노부부이시고 한 분은 혼자 텐트 치고 캠핑하시는 분입니다. 나머지 한 팀은 우탄이네가 조인을 씁니다. 잠시 후 방가로 수영하러 갑니다. 별로 깊지 않은 얕은 강이라 일라와 우탄이에게는 목욕탕 수준이 되시겄습니다. 조금 놀더니 마을을 한번 돌아보자고 합니다.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하게 그지없습니다. 마을 전체가 텅텅 빈 듯한 느낌을 막 받고 있을 무렵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. 시원한 것 같습니다. 네, wired 스피라э 프랑스 아이안스? 스위스 근데 제가 발달해주는 프랑스 거 화이트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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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 흥 흥 할아버지, 뭔가 자꾸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당체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. I can't even get like single words in it. I can't even get like single words in it. 에이 문어다리나 구워먹으세요. 문어다리 한 점 얻어먹고 싶은 우리 개님이 릴라 옆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봅니다. 침 떨어진다. 얼른 한 점 주소.